블랙핑크 제니 테디 17살 나이 차이 뛰어넘고 열애중? 그룹 원타임 출신 프로듀서 테디와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과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4일 스타 뉴스에 테디와 제니의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는 루머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한 매체는 테디와 제니가 열애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테디와 제니는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와 가수로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에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테디는 지난 1998년 원타임의 멤버로 가요기에 데뷔했다. 이후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니는 지난해 블랙핑크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불장난, 휘파람, 마지막처럼 등 다수의 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래퍼 겸 작곡가이다 진우션 1.5집 수록곡 이제 더 이상의 피처링한 것으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1TYM의 멤버로 정식 데뷔하였다. 1TYM 2집부터 작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YG 내에 다른 가수에게도 곡을 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출생 1978년 9월 14일 래퍼 테디 고향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스 이엔젤레스 대한민국 서울 앨범 원타임 포 유어 마인드 E&D 라운드 2016년 3월 산하레이블의 자이언티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0월 원타임 테디 하넷을 결별했다. 박범의 You and I, Don't Cry 시일의 나쁜 기집애, 왠 붕, 헬로우 비치즈 이하이의 R.O.S.E. 마이 스타 형용돈종의 해볼라고 아이콘의 지문미 싸이의 데디 블랙핑크의 휘파람, 붐바야, 불장난, 스테이, 마지막처럼 제니는 대한민국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이다. 출생 1996년 1월 16일 블랙핑크 제니 고향 서울특별시 청담동 앨범 B.L.A.C.K.P.I.N.K. 스쿠의 두 블랙핑크 제니 글래머 양현석이 아끼고 있는 멤버로 테디와 열애설이 터져 인정하였다.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테디와의 열애설이 터졌으나 YG에서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제니가 담배를 핀다는 소문과 함께 영상이 떠돌고 있다. 담배를 핀다는 소리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hciaaria 가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C suggests Boivêtre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